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불편한 주제인데 4.3사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3사건은 우리는 학교를 다닐 때 이런 것을 잘 배우지 못합니다. 배우지 못하는데 오늘 마침 신문에 태용호 그런 국회의원이 이제 자기는 북한에서 4.3사건이 김일성의 사주로 일어난 거다 이렇게 배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한쪽에서 발 꺼내 가지고 사과해라 사과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오늘 이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스케치하고 넘어가는 것은 아마 공병호tv를 들어와서 4.3사건을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 옛날에 아마 조금 더 이걸 진지하게 다뤘던 몇 번의 방송이 있을 겁니다마는 오늘은 태용호 씨하고 정청래 의원하고 사이에 격론이 있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도 운동권 정치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제주 4.3사건은 김일성 지시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 태용호 의원을 향해 그럼 북한이 태의원에게 한 말을 그대로 믿어도 되냐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제주 4.3사건은 대한민국 수립을 위한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 북한의 지시에 의해서 남노당에 직접 관여해서 일어난 폭동사건이지 않습니까 여순 발람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민간인들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사건의 발달 시발점이라는 것은 김일성의 지시였다고 그렇게 하더라도 크게 무리한 주장이 아니죠. 왜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서 남노당이 움직였습니까 그리고 남노당의 지시사항이란 것은 지금 모든 종류의 통신문이라든지 그런 걸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가 사실이나 이런 것을 별로 중시하지 않고 사실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명확히 가릴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태용호 의원이 이제 정청래 의원이 북한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신동한다니 북한에서 얘기한 게 다 옳으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는 말이 잘 안 되는 이야기고 다 언어가 무너진 겁니다. 문제는 태용호 의원의 주장 가운데 4.3 사건이 김일성의 지시에 의한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만 맹루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나는 그동안 문헌 같은 걸 보게 되면 남노당이 4.3 사건에서 지령문 같은 걸 내리고 남노당의 이름 주요 관계자들이 4.3 사건의 이름들 초기 이름들 핵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 보면 그거는 북한의 사주에 의해서 북한이 대한민국 수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남노당의 이름 지령을 내려가서 남노당이 일으킨 사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봐야 되는 거죠. 다른 것은 오늘 제 이야기는 다른 이해 문제를 떠나가지고 제주 4.3 사건이 왜 터졌냐 이 문제를 태용호 씨는 김일성이 지시한 거다. 김일성의 지시를 받는 데가 남노당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 거고 저는 여러분들 이 보시죠. 태용호 의원은 4.3 관련 발언의 사과를 요구하는 여론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면 무엇을 사과해야 되는지 왜 사과해야 되는지 어떤 점에 대해 사과해야 되는지 이 점이 먼저 규명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4.3 사건은 선거를 그 양반들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뭐 이렇게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또 돌아올 거 아닙니까 권력을 지고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4.3 사건이나 여순 반란 사건이나 모든 것을 자기들 뜻대로 다 역사를 뜯어 고칠 겁니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그리고 그들은 또 헌법도 다 뜯어 고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 해 가지고 이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돌리기에는 미래일이니까 예단할 수 없지만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역사책을 다시 쓸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이란 것은 권력을 다시 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수단과 도구와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과 진실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참 숨을 쉬기가 힘든 거죠. 이런 것을 사과를 요구하고 4.3 사건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 자체를 없애는 것과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사주를 했고 남노당이 움직였고 그것은 그냥 말이 아니고 모든 이런 전통문부터 시작해서 다 증거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하고 태영호 국힘당의 의원의 논쟁을 보고 정청래 씨가 어떻다 태영호 씨가 어떻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만 거치지 말고 그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거고 그 사람들은 다시 권력을 되찾을 거고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쓸 거다 이야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헌법 전문이 된 이런 것을 다 바꿀 거다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나는 뭐 냉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따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은 통치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권력을 쟁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권력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역사책도 뜯어 고칠 것이고 대법관도 갈아치울 것이고 언론도 통제할 것이고 헌법 전문 조문 뭐 다 뜯어도 고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요 대한민국이라고 상록수님 말씀하셨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냥 무관심하고 생각이 없으니까 그거를 제가 선지자나 아니지만 그게 너무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애달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과 진실에 사람들이 목말름이 있어야 재산도 유지할 수 있고 자유도 유지할 수 있고 행복도 유지할 수 있고 성장도 유지할 수 있고 번영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사실과 진실에 대한 목마름이 없고 불이와 손을 잡는 것을 그냥 뭡니까 밥 먹듯이 하고 물말듯이 하게 되면 그 사회가 어떻게 재산을 유지하고 어떻게 자유를 유지하고 어떻게 존엄성을 유지하고 어떻게 번영된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애시당초 그냥 인과응보의 법칙에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4.3 사건은 혹시 여러분께서 다음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 현길은 교수님 돌아가셨습니다. 작년인가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섬의 반란 본인이 9살부터 시작해서 몇 년 동안 겪었던 일입니다. 제주 출신입니다. 한양대학교 교수를 지내셨고 이 책은 아주 짧습니다. 섬의 반란 1948년 4월 3일 이거는 짧고 그다음에 좀 두터운 책이 있을 겁니다. 아마 책이 다 절판됐을 테니까 이 중고서점을 찾으면 나올 겁니다. 이 책을 찾으면 이 짧은 책에 남로당이 어떻게 해서 4.3 사건을 일으키는 것과 상시하게 여러분들 다 나와 있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40년생이네요. 참 고초를 많이 당했습니다.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 나라인지 어마어마하게 뭐죠 사람들이 달라들어가지고 후손들은 4.3 사건을 이분은 직접 겪었지만 후손들은 겪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손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4.3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본인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이익이기 때문에 후손들은 일어난 실제 사건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익이 되는 것이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엄중히 경고하는 것은 그거는 일이 4.3 사건에 거치지 않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권력을 지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떠들고치겠죠. 그리고 그것을 기정사실화 돼서 5년 10년 15년 가게 되면 그게 그냥 사실이 되는 겁니다. 정의는 강자의 여러분들 이익이고 사실 또한 강자의 이익이 되는 겁니다. 돌아가셨는데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이 책은 이분들이 가고 나면 더 이상 뭐죠 사실을 다 후손들이 다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 거기 때문에 이런 것조차 없었으면 그냥 다 어둠에 묻혔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보지 않으시게 되면 검색해보시게 되면 월간조선에 상시하게 여러분들 이분이 기고했던 내용이 다 남아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겪었으니까 소설과 현기련의 내가 겪은 제주 4.3 사건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 도망다녔을 뿐이고 우리는 남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 내용이 상시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4.3 사건을 소재로 많은 작품을 썼기 때문에 살아생기는 엄청난 고초를 겪고 본인도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소설을 그만두려고 했을 때에 내가 써야 할 이야기가 있다는 생각에 포기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생각하니 소설보다는 사실이 중요함을 절감하게 되었는가 사실을 무조 존중하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기꺼이 받아들이고 진실을 뭡니까 기꺼이 규명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어떻게 자유와 번영과 재산과 뭐죠 행복을 다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을 뭐죠 알리는 일이 이렇게 힘들고 사실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그 나라가 여러분들 무탈하겠습니까 온전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 뭐죠 심장이 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노무현 정부가 과거사 청산 작업의 하나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인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고 3년에 걸쳐 조사 연구한 결과를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를 만드는데 그 보고서의 오류를 제시하고 정치 권력이 역사를 바꾼 일은 문제 삼았던 것이다 어느 학교에서 발표한 학술 논문이다 그런데 제주의 일부 언론과 소위 4.3 관련 단체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받았다 이유로는 4.3 사건을 폐매했다는 것이다 내 논문의 오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반박하지 않고 4.3 사건을 폐매했다는 한마디로 모든 논리를 뒤덮어버렸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업무론자 이렇게 그냥 규정해버리는 겁니다 사실 따위는 아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데서 애들을 낳고 키워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지금 반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학술 논문을 발표했으면 그 논문에 사실이 뭐가 틀렸다 이렇게 따지지 않는 겁니다 그냥 4.3 사건을 폐매했다 이렇게 해서 집단으로 달라들어서 뭐죠 욕하고 짓밟은 겁니다 2013년에도 광란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구나 1948년에서 2013년 65년의 긴 시간이 흘렀는데도 녹아버리거나 산화되어 버릴 수 없는 그 분노와 정오와 한의 정치는 무엇일까 형식적인 시간 개념으로 4.3 사건은 내가 9살 때부터 14살 때까지 일어난 사건이다 9살 때라면 내가 겪은 것을 사실에만 믿지 않을 수 있겠지만 지금 쓰고 있는 것은 9살 나이에 겪은 것이 아니다 그 이후에도 사람들이 모이면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세월에 겪었던 모질고 아픈 이야기를 되풀이했다 제주 4.3이라는 역사의 실상을 바라보는 눈길이 좀 진지했으면 한다 진지함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실과 실제와 실상을 진지하게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하는 눈길과 태도가 없는 겁니다 현길은 선생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 짧은 문장이지만 제주 4.3이라는 역사의 실상을 바라보는 눈길이 좀 진지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좀 중요한 공동체의 사안을 진지하게 성실하게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이 엄청나고 고생을 할 거다 현길은 선생님은 돌아가셨지만 이 남긴 글은 4.3 사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의 실상뿐만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상도 그냥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게 아주 드문 사회인 겁니다 그것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본다는 겁니다 모두들 세상은 떠났다 죽음은 모든 것을 청산하게 만든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내가 또는 그가 어느 편에 있었는지 생각하지 않는다 모두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축복처럼 받아들였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말은 조용조용한데 살아있는 자들의 목소리는 거칠다 왜?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후손들은 겪었던 사람들보다 더 쌈박질하는 겁니다 아마 겪었던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칠 필요가 없지만 사태를 바로 알지 못하는 후손들은 큰 소리로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그 큰 목소리로 그들이 의지할 가치나 이념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이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거기다 한 말씀을 더 첨부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 가운데 요즘에는 이런 문제가 워낙 민감하고 다들 다루지 않지만 정말 현길은 제주 출신의 작년인가 아마 돌아가셨던 현길은 전 한양대학교 국문학과 교수님이 쓴 섬의 반란 1948년 4월 3일이란 그런 책에는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 또 그것도 여러분들 불편하신 분들은 월간조선이 다행히 현길은 선생이 살아계실 때 장문의 기고문을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날짜 순서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회라는 것이 또 그 나름대로 관성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으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